이번 주 최악의 맛은 두산중공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맛이라고 이 종목을 무조건 팔아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왜 하락했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악의 맛으로 가져오는 종목 중에 단골 단골 메뉴가 있어요. 단골 메뉴 2가지 뭐죠?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두 번째는 결국은 뭐예요? 적자 지속기업.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주주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대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만약에 내가 신규로 자금을 발행해서 신사업에만 드라이브를 확 걸어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재무구조 개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아니면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쓴다면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펀더멘트는 튼튼해지겠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 목적을 보면 채무 상환에 7천억, 기타가 8천억이에요. 기타가 8천억이긴 하지만 어쨌든 채무 상환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바로 연결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을 미리 피하려면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거의 안 합니다. 유상증자가 두렵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유보율도 높고 이런 기업을 하시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주산중앙업처럼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거나 부채비를 높은 기업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안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 시점에 와서는 유상증자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개파락이 떨어져서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방향성은 이제 유중 이슈는 끝났고 유중 이슈 말고 다른 악재, 다른 호재라든지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기본적으로 신규 자금 조달로 재무 리스크는 완화됐습니다. 이거는, 이건 긍정적이죠. 일단 재무 리스크는 완화됐으니까 두산중공업이 신용등급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소와 해상풍력을 비롯한 친환경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수소 관련주, 원정 관련주, 해상풍력 관련주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풍부해요.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는 좀 아팠지만 어쨌든 이런 악재를 딛고 반등을 할 거라고 본다. 다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몇 개월 정도를 길게 끌고 가시면서 이런 개파락분을 만회했을 때 그때 가서 매도타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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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